Q. 쌍둥이 국밥집 제가 부산에 스케줄 때문에 어제 왔다가 어명백 돼지국밥집이라고 해운대에 있는 데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는 도중에 택시기사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게 맛집을 소개해 주셔서 원래부터 유명한 쌍둥이 국밥집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기 설명 주셨던데 또 있지 않아요? 초량밀면집 초량밀면집이라고 여름에는 거기 줄 서서 되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셔서 지금 국밥 먹고 부산 왔습니다. 밀면도 먹을 예정입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쌍 대현동 2호장입니다. 보통 수육백밥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저거는 국밥에다가 수육이 조금 나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수육백밥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수육백밥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수육백밥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수육백밥으로 뭔가 달라. 그래서 이제 요치국은 살짝 먹을게요. 이 수육국밥은 약간 비계가 있는데 그냥 돼지국밥은 살코기만으로 시킬 수가 있어서 조금 기름진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시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너무 맛있데요? 소스가 되게 치크네. 골뱅이로 치켜먹고. 여기 부산에서 대성소주 맛을 좀 봐야 해요. 한 입 먹으니까 국밥 더 맛있잖아. 잘못됐다 이거. 잘 먹어요. 호주는 다 먹어야 해요. 쌈을 싸고 오늘 딱 한 국물 먹으면 또 다시 2차 시작입니다. 마지막 잔입니다. 막잔입니다. 쌍디 국밥집. 기본 재료를 통틸하시네요. 그리고 돼지 냄새가 안 나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맛집입니다. 두 번째 미식 코스는 바로 초량 밀면입니다. 메뉴는 물밀면, 비빔밀면, 망만두, 사리입니다. 두 번째 미식 코스. 양파에다가 넣는 것 같거든요. 식초 많이 나아야 될 것 같아. 되게 뭔가 고민이 다 안 돼요. 그렇죠? 야채는 양파에다가 조금 더 많이 넣어 봤어요. 고춧가루가 이렇게 반앗간에서 빻어서. 고춧가루가 이렇게 반앗간에서 빻은 고춧가루까지. 식초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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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가 반앗간에서 빻은 고춧가루까지. 맛있어. 맛있어. 간장 진짜 맛있어. 왜요? 이거 뭐죠? 간장이 약간 불고기 양념처럼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 불고기. 불고기. 제가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비즈소가 만든 것 같아요. 고기가 되게 관리하고 당근이 가려져 있고. 아까 이거 육수를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육수에다가 물이 밀면 너도 맛있을 것 같아. 온면처럼. 도전. 물. 물. 설렁탕에. 이거 먹는 느낌? 근데 이게. 삼삼한데. 이걸 먹고. 육수를 먹으니까. 딱! 간 먹고. 그리고. 야 오늘 부산에서. 연달아. 국밥과 수육과. 밀면. 만두까지 먹어 치우고. 지금 케이텍스타로 가야 돼가지고. 일어나려고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는. 제가 또. 키움 시구를 두 번 했는데. 오늘로 또 세 번째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시구도 하고. 오늘은 애국가 재창도 하게 됐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선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키움 화이팅. 해지만. 호빈. 대조상은? 저 맥주 따른 것 좀 보세요. 저 맥주 따른 것 좀 보세요.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이게 되게 제일 인기 있는 메뉴라는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잡을 수 있었는데. 한 잔 났어요? 한 잔 났어요? 한 잔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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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소주 각이다. 해가지고 주변 알아봤는데 여기 근처에 만포 돼지국밥집이 있더라고요. 부산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기가 다 나왔는데요. 제 얼굴만 크게 찍을게요. 저는 아니에요. 돼지국밥. 일반. 여기 세로 있어요? 세로 하나 주세요. 네. 네. 50초. 감사합니다. Вас이가 정신이 고추도 불러주세요. 아노랑 이제 잡지 뭔가 할머니네들을 당분 맛이 있어. 잘 먹겠습니다, 소장님. 네, 됐어요. 이렇게 밥이 들어있어요. 안에 섞어 볶음밥을 먹겠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약간 붉은데 원하면 돼지국밥 하나. 더 워낙 매콤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좀 짭짤하니까 이거 조금만 먹으래. 일단은 그냥 냉맛을 먹어요. 어때요? 약간 된장찌이 없기도 하네. 네콤함이 먹어볼게요. 매우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짜다고 했는데 새우젓하기 전에 타니까 간이 맞으면서 훨씬 얼큰해지고 맛있네요. 여기 고추다대기도 시원함을 약간 배가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입. 고기가 독특한 고기가 많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 고기 한입에 넣어야 돼요. 고기 한입. 고기 한입. 고기 한입. 고기 한입. 국밥이 쫙쫙해서 떡볶이 좀 덜 짜거든요? 그래서 블랑스가 맞는 느낌? 밥이 들어있어서 국물이 약간 끈적끈적해요. 저는 약간 국물 막히고 싶어요. 국물이 맛있는데 국물이 불을 수 없어요. 달라고 하면 여기도 주시려나? 이모! 여기 국물만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오, 서울도 국물만 리필이 되네요. 제가 오늘 최애 국밥 촬영하면서 잊을 것도 맑은 국밥집을 같이 썼는데 처음으로 좀 끈적끈적한 친한 국밥집이거든요. 여기다가 뭉치 국물을 떠 볼까? 보니까 더 맛있다. 역시 국물도 진짜 시원해져요. 양파가 지방을 보내준네요. 아, 나 오늘 심리요정 아니네. 요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비교였는데 선수분들, 제가 너무 고생많은 마쁘고 파이팅입니다. 막장입니다. 짠! 푸질부터 쇠. 고생많은 가득 찼서! 오늘도 자유연물은 조회가라! 잘해요! 먼저, 아래 깊이 점 a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